오늘은 설날 전주인 2월 3일 수요일인데 알바를 마치고 부산에 내려가려고 캐리어를 쌓아놨어요. 설날에는 기차에 사람도 너무 많고 코로나인데 위험할 것 같아서 전주인 2월 3일 오늘 내려가요. 원래 짐이 별로 없어서 안 들고 갈까 했는데 간 김에 뭐라도 챙겨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거의 빈 캐리어를 들고 가요. 안에 간단한 화장품이랑 맥북 이렇게만 넣었어요. 속옷이랑 양말이랑. 신나 신나. 집이 많이 지저분한데 갔다와서 치워야지. 다시. 내 캐리어. 이거는 레몬. 레몬티. 이거는 오빠 미숫가루. 지금 뭐야? 신장해? 진짜 뜨거워. 아. comida. 그래도 공기. 너무 맛있다. 얘기하는가 아니고. 인사하고 인사하는 거. 만약에 Cinema가 modules 라면한거까지 먹으면 좋지 않을까? 밥 먹으러. 밥 먹으러. 밥 먹으러. 같이 먹으면 하루에 먹으러. 밥 먹으러. 밥 먹으러. 이제 밥 먹으러. 안녕히 계세요. 나 왔다 나도 봤어 집밥이 너무 그리웠어 살 쪘네 나 왔다 체리피토 노래 진짜 잘생겼어 와 진짜 잘생겼어 아따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취김치는 안 꺼내나 결국 다 취김 계란 비싼데 찍어야지 보여주는 거야? 웃긴다 내가 할매집에서 계란 선수다 나 왜 계란 잘해? 응 하나도 해먹지 않게 당근도 그렇게 썰어놓고 냉동해? 응 이렇게 다져놔도 되고 몰랐다 민수로 가르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민수빈 할 줄 알아서 뭐 옛날에 할 줄 알아서 아 빨리 뛰어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되네 카메라 있다고 긴장하는 거야? 응 거기에 꿀꿀 먹고 싶다 뭐라니? 배고픈 전보다 뭘 먹고 싶다고 했어 아빠도 먹고 싶고 아빠도 아니고 똥집 사자 얼른 와삐진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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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어 나는 일반 사이다 엄마 왜? 몰라 똑같이 하는 건데 왜 내 것도 맛은 맛있는데 엄마 거는 뭔가 달달해 양파를 떼어 아 양파 먹고 한 적이 없다 양파가 달달해 음 맛있어 함께 요리를 만들거 các 칼 너무 맛있다 één 그리고 마저희 진수성창 진수성창 진리 진수성창 짜 소금 음식 소금 민수야 계란 먹어 봤어? 소금 반응이 없어 계란을 못번을 보여야 되는데 맛있어 어떻게 한국의 반응이 없어져나 맛있겠다 왜 안 열어줘? 아 내가 열어줘? 엄마 왜 먹으려고? 먹기만? 왜 사냐고 그랬잖아 이게 신메뉴 맞지? 응 이게 마리가 민트 초코로 다 말도 안 돼 짠 묶여가지고 우유 타먹으려구요 어제 하루종일 먹고 편집하고 먹고 편집하고 씻지도 않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머리 감았어요 어제 밤에 친오빠가 베라 시켜줬거든요 쿼터 4가지 맛 시켰는데 친오빠가 민트초코를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청사항에다가 민트초코 밑에 깔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직원분이 잘 못 이해하셨는지 밑에 반을 아예 민트초코로 넣고 위에 세 가지 맛을 나눠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위에 있는 거 조금만 먹고 가족들이랑 나눠먹는다고 몇 입 못 먹고 밑에 민트초코는 남아있어요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빠가 사준 거여가지고 다행이지 내 돈이었으면 완전 하하하핫 으아아아아아아아 여기다가 오일을 굿모닝 아 맛있다 오늘은 집에서 하루종일 넷플릭스 볼 거예요 넷플릭스도 원래 결제를 안 해놓고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안 해놓고 있었는데 본가의 TV에 넷플릭스가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저랑 남자친구 계정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친오빠가 자기 계정으로 보겠다고 로그아웃을 막 찾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결제하기를 눌렀는지 결제하기가 아니라 그냥 로그인이 됐는데 왜 결제 안 하면 로그인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영상 같은 거 못 보잖아요 근데 뭘 눌렀는지 갑자기 그 영상 목록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? 결제 안 되면 이거 목록도 못 받았는데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남자친구 카드로 연결돼 있었는데 남자친구 결제됐다고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해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남자친구가 그냥 재밌게 보라고 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넷플릭스 뽐 뽑을 거예요 넷플릭스 경이로운 소문 볼 거예요 오늘 친오빠 올라가는데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칩밥만 먹었어요 볼까?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하하하하 오 차가 거 문자 열어 갑시다 보건소 바로가? 바로 날씨 좋다 귀여워? 귀여워 귀여워 아우 나 이게 너무 좋아 인형 같아 500원 오랜만이다 여기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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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..어 출입금지네? 어디로 가야 돼? 나 조금 무서워 아플까 봐 왜 아프더라고 하나 아 그래도 이상하다던데 그래도 코팔 때도 깊이 파는데 그런 느낌인가? 응 아 그래도 이상하다던데 으헤헤헤 정말 이상하다던데 허리 좀 덜려가고 아 좀 더 무서워 좀 더 무서워 이렇게 하려고 다는 마치 하하 아 또 다먹기 한번 해봅시다 손으로 오게 소독하세요 아... 아... 지금 왔어... 진짜... 귀엽다... 귀엽다...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아직도 날씨 좋다 확실히 부산이 따뜻하다 어렸을 때 이게 진짜 높아 보였는데 지금 이거 완전 낫다 입이 돌 때 돌 되기 전에 이사 왔다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완전 추억이다 추억 호텔에 애들도 바글바글했어 맞아 맞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놀고 막 그랬었잖아 축구하고 그랬어 뭐 넣었어? 고기 넣었어? 엄마 따로 떠줄까? 여기다가 담아? 너무 쪼끄민대 다 먹었어 맛있다 이거 나는 카 좋아하진 않아 엄마는? 나는 초콜릿에 대해서 맛있네 아 맛있어? 이거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해 치약 맛난다고 치약 맛난다고 치약 나는 걸 왜 먹냐고 양치할 때 치약 먹는데 치약을 그냥 짜 먹지 왜 음식에다가 치약 맛을 넣냐고 되게 밸런지합니다 나도 별로 안 잔다니까 나도 별로 안 잔다니까 있으면 먹고 내 돈 주고는 안 사먹는다 비싼 계란후라이랑 미역국이랑 아니 근데 코로나 검사에서 그런지 계속 코가 간지럽고 밤 되니까 콧물 막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내 방이 이상한 건가? 내일 8시 반 차면 여기서 7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나? 오늘 미리 챙겨놔야겠다 시간 너무 빨리 갔어 고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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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눈이 귀여워 어구 귀여워 어구 귀여워 어구 귀여워 간다 간다 어 여기도 있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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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씻어야 돼 엉덩이 두들겨봐 계속 두들기면 돼 보이세요 보이세요? 앞이 앞이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컸지? 이렇게 안 컸지 않나? 살이 쪘네 여기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 해서 귀여워 가자 여전같다 아 더워 아 막걸리 냄새 막걸리 고향이 고향이 뭐가 크림? 머리부터 먹나 꼬리부터 먹나 나는 여기부터 먹어 지느름 아 갖고 가 짤래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내가 라면에 넣으려고 손가락 라면에다가 으음 으음 맛있어 낙지 울어 맛있어 항상 맛있다는데 나는 모르겠다 왜? 이런 막 양념 빨간 양념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? 나는 무조건 빨간 양념 난 자국이 없는 거 좋아해 진자다 안 맵고 안 짭고 고파 안녕 안녕